뭐 또 찾아? 티비 아 삼겹살이다 와 이게 여기 있었네 우와 뭐야 이거? 많이 더 먹었어 야 이거 이거 기억나지? 내가 넣었어요 지금 내가 또 넣어놨지 우와 참 다양한 가게에서 다양한 홍전살, 홍전살 종류별로 다녀왔지 찌개, 목살, 삼겹살 그래도 우리는 삼겹살이었지 이 때 진짜 플렉스 했지 진짜 형이 진짜 잘 굽잖아 근데 이것보다 더 많잖아 그때 책으로 내지 않았지? 야 그래도 우리 나름 비싼 거 먹었는데? 12만 7천원이냐? 아니야 비싼 걸 먹은 게 아니라 비싼만큼 먹은 거 많이 먹은 거 아니야? 방바닥이 다 기름 기름바닥이었지 연구했잖아요 한 대 현만큼 고기 잘 끄는 사람이 있었어 형이 고기를 진짜 잘 굽게 그래서 우리 겨울에 아이스링크 안 갔잖아 방에서 타면 됐으니까 맞아 이즈정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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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지? 너무 맛있다 정말 너무 맛있고 그니까 이거 나 통할 것 같다 먹자! 먹자 먹자. 잘 먹겠습니다. 이거 먹을래? 마크야. 먹을래? 왜 그래? 마크야. 마크야. 마크야 일어나. 이번에는 좀 미디움 레어를 먹어봤거든? 육즙이 최고니까 한번 먹어봤나 봐. 대신 미디움 레어도 괜찮은 거예요? 괜찮아. 요즘에는 다 그런 거 없어. 옛날의 시대니까. 요즘에는 안 익은 거 먹어도 돼. 형이 먹어. 형이 너무 안 먹었어. 나는 너네 많이 먹으라고. 이게 보리 먹은 고기네. 우리 형이 구워줬는데 한번 먹어? 너무 배부른데? 형이 그럼 쌈을 싸줄 테니까. 내가 쌈을 싸줄 테니까 어떻게 해. 먹을 사람을 게임으로 정하자. 그래. 그럼 이긴 사람이 먹어, 진 사람이 먹어? 진 사람이 먹어야지. 이긴 사람이 먹어야지. 오케이. 바로 내가 갈게. 이긴 사람 먹. 정우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타. 베스트 게임 라빈. 서리 원. 서리 원. 서리 원. 1, 2, 3. 4, 5. 중복 없이. 6, 7, 8. 9. 10, 12, 13. 10, 11, 12. 네? 10, 11, 12. 11, 12, 13. 12. 12. 13, 14. 15, 16, 17. 18, 19. 17, 18. 17까지 했지. 18, 19. 맞아. 삼겹살. 17, 18부터. 16, 17, 18. 배워놔야겠다. 누가 먹을지 몰라. 19, 20. 21, 22, 23. 24, 25. 세 개 했어? 세 개 중복 안 된대. 아, 두 개 했어. 아!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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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가 낚았어! 얘가 낚았, 나 낚았어, 얘가! 아, 형, 잠깐. 따뜻한 거 먹고 싶어요. 따뜻한 거? 뜨거워, 더워, 더워. 괜찮아. 따뜻한 거. 뜨거워, 뜨거워. 지금 너무 뜨거워. 그냥 배가 불렀어, 그냥. 배가 불렀어. 괜찮아. 아, 테일이 형이 싸주는 쌈인데. 밥을 얼마나 맛있는데, 이거 한 점이 그냥 얼마나 맛있는데. 데려와봐. 그리고 아까 똥파리도 맛있어 보여서. 쌈장, 쌈장, 쌈장. 다 앉았다 갔다고. 쌈장도 시킨, 쌈장. 형, 근데 손을 닦았지? 닦았지. 그래야 손맛이. 안 닦았지. 손맛이 가미가 되는 건데. 테일이 형 손맛 알잖아. 테일이 형 손맛 짜잖아.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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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 거야, 많이. 여기 소금. 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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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진짜로 먹을만해? 어때? 그냥 뭐. 차가워. 맛있지? 사실 너무 배불러. 난 아직도 먹고 싶지? 아, 못 먹겠어. 형, 먹어 그러면. 야, 도영아. 먹으려. 먹고 싶다는데. 하나 싸줘. 내가 싸줄게, 싸줄게. 깻잎으로 내 깻잎. 그럼 007빵하자. 침묵에 007빵하자. 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웃음 게임. 게임 스타트. 침묵이야. 시작. 내가 하고 싶으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우즈게임이야. 2. 2. 2명 걸려. 2명 걸려. 2명 걸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빠르고 느린 거 이런 거 없나? 동시하면 하는 거 없나? 동시하면. 근데 너도 이해하지 않았어? 누구든 좋다. 아, 뭐야. 3명이네. 3명이네. 안 느려진다. 가위바위보. 오케이. 아, 끝났네. 아, 잠깐만. 제일. 맛있게 해줘잖아. 그러니까 먹고 싶어 했어. 나는 먹고 싶어. 빨간 걸. 아니, 뼈 있는 걸로 지금. 아니, 여기가 진짜 레어네. 왜 미디엄 레어로 잘 구웠다, 형. 잘 구웠어. 잘 구웠어, 잘 구웠어. 불구들만 거 골랐거든, 미디엄 레어로. 근데 쌈장은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에이, 쌈장 뭐 할까. 근데 고기를 하나 더 넣어. 고기를 하나 더 넣었어? 핑크빛이긴 했어. 아니, 쌈장 쌈을 싸줘, 그냥. 아니, 안 싸도 된다니까. 그건 왜 계속 찍는 거야? 더 넣어줘? 아니, 쌈장 넣어봐. 하나 더 넣어. 아, 아이스, 아이스. 아니야, 아니야, 이거 해. 나도 그렇게 시켰잖아. 아니, 했잖아, 다. 빨리. 정우야, 정우야. 정우야, 정우야. 정우야, 손, 손 들어가면. 배불러서 그렇다. 근데 이거 진짜 강아지들이 쓰는 스킬인데. 아이고, 맛있어. 근데 먹을만해. 음, 맛있는데? 정우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시작! 왜? 해이. 너, 진짜 애매했다고 했다? 너. 나도 봤어. 뚜뚜뚜뚜뚜 이거야 뚜뚜뚜 지지않아 솔직히 내 시각에서 봤을 때 진짜 약하이면서 약간 이런 그럼 셋이서 해 셋이서 가위바위보 하면 되게 셋이서 가위바위보 하자 안되면 찐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케이 형이야? 야 야 겁있는 걸 하지 마 끊는 걸 하지 말고 아니 태일이 형 태일이 형 오늘 저녁이 형 너는 알겠어 왜 이렇게 왔어? 형! 뭐? 뭐? 있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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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어? 형 근데 지금 안 보여? 안 보여? 아 진짜 겟님으로 해! 맛있는 걸 해! 그냥 하나만 넣어 근데 원래 음식은 하나만 넣어 나 왜 화내해 형 형이 만든 거야 너무 배불러서 그래 덜어? 아니 더 넣어 더 넣어? 배불러 3장 좀 부족하네 3장 좀 더 넣어 3장 좀 더 넣어 3장 좀 더 넣어 고기 부족하는데 고기 하나 더 넣어 됐어 됐어 정리적 기네? 그래도 잘 접었어 제일 잘 접었어 음 여기 근거는 어때? 너무 맛있어 맛있어? 맛있게 먹었다 고기는 세렁이지 그럼 또 좀 더 구워야지 아 더 먹어? 아니야 아니야 더 먹어야지 아 그만해 아 그만하라고 어? 지금 여기 안 보여? 삼겹살 일주일째 많이 먹어줘 지금 아이스 깨디 따고 있잖아 아이스 깨디? 아 지금 미끄럽잖아 지금 바닥이 삼겹살 때문에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금 한갈치 삼겹살만 먹고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좀 많이 먹긴 해 아 해찬아 나 밥 좀 더 줄 수 있냐 와 진짜 많이 먹는다 진심인데 대박이다 긴장 못 먹어? 부탁드립니다 어어어어어 moms 학賭 우와 우와 기름 때문에 그런 힌가봐 아니 이 스텝 우리 돈 세iers 어? 괜찮았는데 비추는데? 에이 다음 안무 나왔다 어 뭐야 어? 방금 천둥이었지? 어? 나만 본 거 아니지? 번개! 천둥! 와! 잠시만요. 이게 대낮이니까. 대낮이니까. 그러니까 하늘을 이렇게 맑은다. 그래, 그래. 이렇게 오늘 오는데 감성 있게 나와서 먹어야지. 좋다, 그래서 비 오니까. 어떻게 갑자기 비가 그렇게 오냐? 근데 라면 끓이고 있어? 물 끓이고 있어. 진짜 무지개가 붙었어. 근데 라면 그냥 면부터 넣을게. 스프부터 넣어야지. 스프부터지? 면부터지? 정확히 얘기해줄게. 면과 분말 스프 후레이크를 같이 넣고. 안돼. 같이 넣고. 같이 넣고. 아니면 뭐 애플 주스 넣는 사람은 없어? 나 가끔씩. 그렇지. 근데 국물 넣자. 삼겹살을 넣자. 국물 넣고 이거 살짝 넣으면. 약간 조금. 깊은 맛이. 그러면 태일이 형이 손맛이 좋으니까 태일이 형 손도 넣자. 그럼 가봤다 뺄까? 아 근데 와 예쁘다. 근데 일단 뭐 좀 넣어봐. 난 누가 끓일 거야? 도영이. 그러니까 애플 주스를 넣어봐라. 아 넣지 마. 근데 너 진짜 라면 먹어도 돼? 먹자. 진짜 먹자. 내가 봤을 때 두 개만 끓일 수 있게. 아니야. 세 개 가지고. 아 세 개야 아니지. 근데? 알겠다. 세 개 안 들어가.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아 스프 넣어야지. 아니 냅둬 냅둬. 아니 면 하나를 제대로 못 넣어? 아 스프 부터 넣으라고. 그리고 면 부터 넣어야 된다. 한 명씩 더. 아니야. 아 스프는 넣지 말자 건강에 안 된다. 아 스프 넣어야지. 아 스프는 넣지 말자. 그러면 왜 먹어 그러면. 아 그럼 한 개만 넣어. 아 스프? 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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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몰라 그럼 넣어 그냥 넣어. 먹고는 싶었나 보지? 아니 근데 왜 고기가 왜 똑같아? 아니야. 불이 약하네. 불이 좀 약해 지금. 불이 약한 거지? 살짝 이게 바베큐 느낌이라 이렇게 해도 돼. 아니 그러면 면에 달라붙는다고 스프가. 그냥 되는 거 맞지? 되게 멋있어. 근데 솔직히 라면의 근거는 뭐라고 생각해? 나는 너고리. 에이 신라면이지 신라면. 신라면이지. 신라면이야. 근본은 신라면이지. 그러면. 이거는 개치잖아. 그러면 오징어 짬뽕 내 신라면. 아 이거 신라면이지. 아 뚜껑 닫아 이제. 아 열어놔야 돼. 아니 닫아야 돼. 그래야 쫄깃해서. 아니야. 면이 숨 쉬고 싶대. 짜죠. 우와. 감정 좋다. 이거 원래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끓일 때 키포인트를 하나 주자면 이게 슬슬 불어주는 거야 그래야 쫄깃해진다고 근데 침도 같이 약간 그것도 맛있네 근데 역시 음악이 나오니까 좀 행복하긴 하다 마크 형 코드 몇 개 쳐줘 아 우리 그 우리 앨범 중에 그 노래 부를까? 그거? 뭐였더라? 아 그 Rain On Me 나오는 서서이 아 서서이 나를 비추는 너의 두 눈에 온 세상을 이미 다 가진 것 같아 너란 빛 속에 멈춰 서게 돼 놓쳐버린 우산조차 잊은 때 너는 마치 내게 내린 소나기 그 속에서 서서히 어느 쯤에 나를 전부 적시지 너는 마치 나의 눈을 가리는 빛바불 숨이 가득 차와도 너만 바래 한 바다 같은 너의 두 눈 네 알이 가득 가득 잠겨 서서히 아 좋아 서서히 좋아 오오 나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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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것도 사실 부족해 내가 가격표 그때 영수증이랑 다 가져와서 모아서 넣으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어 근데 이거 뭐 몇 개만 넣어놨구나 아 근데 이거 우리 옛날에 숙소에 밖에서ㅈㄴ 구워 먹었잖아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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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삼겹살 좀 지겹긴 했어 미쳤네 진리들은 뭐같이? 여기 또 되게 많아 어? 우와 그거? 어?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이게 왜 여기 있었어? 아 이거 나 문이 안 열리더라고 아 장면이 그거구나 나 계속 밀고 다녀 아 이거 이거 그거 마크 처음 왔을 때 그 박자 연습한다고 따따따 아 어떡해? 무트로놈? 어 아니 이게 진짜 매트로놈의 침이구나 매트로놈의 침이구나 기억해? 너 진짜로 기억하긴 하지 어 핸드크림이야? 어 마네크 이탈은 기억나? 뭐해 그거 이거 형이 나 잊었다고 사줬어? 어? 이거는 그거다 내가 선물로 받았던 맞아 혜찬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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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 선물 근데 리폼했나봐 주머니 뭐 있을 수 있어 아 둘이 신기한 게 많아 우리 숙소 살 때 많이 했던 모노폴리 게임 아 모노폴리 아 모노폴리 우리가 이거 게임하면서 경제관념을 많이 키우지 맞지 이거 때문에 진짜 많이 써가지고 근데 우리 아 야 찾았다 뭔데? 여기 있었어 뭔데? 산타 할아버지 어? 나 연습생 때 썼던 양말 한쪽은 아직도 야 야 그래서 여기 냄새나 진짜 못 던져 근데 이건 뭐야? 뭔데? 와 이거 뭐지? 어? 아 이거 그 책이구나 형 그때 한참 이걸 떠나셨잖아 아 일곱 번째 우리 그 독서 어 뭐예요 이거? 내 거야 저거 왜 형 거야? 내 건데 이거? 야 왜 형 거야? 왜 형 거야? 피 묻혀 있는데? 이거 피 아니야 아니야? 근데 진짜 형 걸 수도 있긴 해 와 이것도 있어 우리 꽤 많이 먹었거든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아 눈이 가는 와 이거 그거다 그러네 즉흥으로 시진이 보러 간 날 아 초록부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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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진짜 추억이다 와 이거 진짜 좋았다 이거 이때 와 수고하십니다 언니 넌 네